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왕정 500년은 사울로 시작하여 시드기아로 끝이 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셋째, 사울은 제사보다 제사를 통한 전쟁 승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넷째, 요나단이 첫 번째 마음을 합한 자는 자신의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다섯째, 사울왕의 잘못된 제사는 사무엘이 막았고,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은 백성들이 막았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92일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파를 불어 이르되, 티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며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워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사비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사비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보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는 애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누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한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미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돌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보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 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요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 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배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격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맹마스에서부터 아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재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유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재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통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주유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르되, 워라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합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맞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이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수여,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왕정 500년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하자면, 첫째, 왕정 500년은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끝납니다. 둘째,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납니다. 셋째,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이 있습니다. 넷째, 두 번의 분단, 즉 사울 왕 사후 그리고 솔로문왕 사후 분단 국가가 됩니다. 왕정 500년의 시작인 사울 왕은 사무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점점 처음의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고, 제사장 나라에서 멀어지는 정치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블레셋의 많은 군대와 백성들의 두려움에 초조하여, 사무엘 없이 자기 스스로 번제를 짐내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 맹세로 요나단을 죽일 뻔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죄는 하나님과 사무엘을 실망시킵니다. 일찍이 요호수아가 전쟁 승리를 이룬 전쟁 영웅임에도, 끝까지 권력에 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을 요호수아처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끝내 승리하는 길, 흔들리지 않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굿뉴스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